아, 이 맛이 아니야, 이 맛이 아니야. 농구, 축구, 야구, 할애... 그것도 별로 안 당기는데. 일단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요. 선화국제빙상경기장? 웬 빙상경기장인거지? 빙상스포츠라... 어쩌면 나도? 좋아, 일단 가보자. 선화국제빙상경기장으로!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내면의 꿈. 일에만 치여 살았던 지난날. 이제 이 선화국제빙상경기장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찾는 거야! 지켜봐주세요. 지켜봐주세요. 이게 미끄러워!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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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? 아... 뭔데요, 미션이? 도전! 도전! 오케이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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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 TV에서만 보던 컬링 경기장 아닙니까?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큰데요? 좋습니다. 저도 여기 딱 와봤으니까 이 스톤 한번 쓱 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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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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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께 잠을 잘 못 잤더니만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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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요! 이거 이렇게 컬면 되잖아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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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미션 성공하셨는데 여기서도 성공하실 수 있겠어요? 아! 지금!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? PD님? 아! 아! 카메라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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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odoo' 인물게임 오 맞아. 성공! 역시 쉽지만은 않군. 핑상 스포츠의 길이는.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! 열심히 하다보면 나도 빈신이 될 수.